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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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진짜 미쳤죠 와 진짜 지금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와 더워서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 도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녕 안녕 후 후 조리 안녕 이따가 이따가 놀자 히든 조명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조명 인데요 빨리 까볼게요 으 으 자 이겁니다 히든 라이트 야 정확한 명칭을 한번 볼까요 플렉시블 LED 바라고 되어있죠 플렉시블 LED 바 USB 전원으로 되는건데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언박싱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이렇게 꽂을 수 있게 LED LED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이래서 2m가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USB 잭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이게요 9단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11단계의 디밍 속도를 조절할 수 있대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 방에 설치할 게 아니라 어 누나방에 있는 침대에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방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나 오기 전에 빨리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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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방을 이렇게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하다가 누나가 오면 어쩔 수 없죠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그거고 여기는 거의 뭐 찜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나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안 보여드리고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나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누나는 침대에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침대용 바퀴가 달린 저런 책상을 저렇게 두고 눕기도 하고 앉아서 책도 읽고 주로 저기서 일을 밖에서 오래 하기 때문에 침대에서 편하게 보내는 스타일이고요 여기 책상에 뭐 간단하게 있고 그냥 흰색의 방이에요 그냥 이거를 쫙 풀어 볼게요 이렇게 쫙쫙 풀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아마 떼면은 이렇게 이렇게 아 됐다 뜯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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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2m니까 이렇게 이렇게 붙여 나갈 거예요 아주 쉽답니다 아주 간편하죠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바닥까지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전원이 나와요 전원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줍니다 아 자 연결 됐죠 USB 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누난 집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거 꽂아 볼게요 여기다가 꽂으면요 연결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전원에 관전지 했으니까 이걸 뗐어요 뗐고 와 잠신없다 몰래 하려니까 자 전원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와우 대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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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이 방이 깨끗했죠? 네 청소해 주셨나요? 네 옷은 내가 청소할까 이거 제가 누나에게 줄 선물을 방에 설치해 놨습니다 아 진짜? 찾아봐요 뭐지? 이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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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힌트는 조명 조명? 조명? 조명을 찾아라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 디르릉 음 뭐 전원을 켜보세요 우와 대박 좋겠다 준비기 완전 좋다 리모콘 하나로 끌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죠 이거 없어도 되겠네 잘 때 이제 오 이걸로 약간 낮게 응 이렇게 하고 눈 안 보시고 좋겠다 어 발 어두울 때도 일어날 때는 좋고 응 안팎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드십니까 오 완전 마음에 들어요 힐링되는구만 그쵸 방 분위기가 살죠 매력적인데 응 좋다 이 잔디도 잘 보이고 응 잘 쓰세요 어서 잘 쓸게요 네 뭐가 되는구나 광고 아닙니다 제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깜빡이긴 하네 어 오 부드럽게 해도 되네 근데 이거 약간 웃겨 왔다 켜졌다 이거 속도인데 응 이거 속도 빨리 하면은 거의 뭐 클럽이야 하하하 하하하 우와 딴딴딴 딴딴딴 대박 하하하 담딴 담 orth sermon 담 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